이거 우리가 디자인한 옷이랑 똑같잖아 기가 바뀌어서 말이 안 나온다 넌 양심도 없니? 아니라잖아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럼 그 증거들은 뭔데? 사진, 투서 그리고 돈 너 말이야 집에 돈봉투인 거 네가 처음 봤다며 그래서? 혹시 네가 이 사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? 설마 또 나 의심하는 거야? 그 돈봉투 나 혼자 본 거 아니야 팀장님이랑 같이 본 거야 아니 다 떠나서 내가 회사에 해댈 거 뻔히 알면서 이런 큰일을 벌이겠니? 너 하나 내치려고? 어떻게 사람을 정말 너무한다 나도 정말 모르겠다 뭐가 뭔지 진짜 그런 건 아니지? 돈까지 받았다잖아 쟤는 직접 들어봅시다 얘기 들었지? 곧 징계 위원회가 열릴 거라는 거 네 해명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